자, 이제 메뉴를 본격적으로 개발 한번 해봐야죠. 기대된다. 이현복 셰프님께서 주신 칼을 처음으로 게시하는 날입니다. 너무 부랗다. 잘 쓸 수 있을까? 이 칼이 보통 기술이 있는 칼이 아니잖아요. 이 칼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세대가 다 먹을 수 있고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을 하다가 진짜 예전에 제가 먹었던 추억의 음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머나. 추억의 음식. 운동회 하는 날이 사실 가족들이 정말 외식하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느낄 정도로 어렸을 때 추억이 되게 많은데 운동회 때 항상 해주셨던 마리를 할 거니까. 마리. 이 돼지고기인데요. 고기마리? 고기마리. 저희 엄마가 운동회 뭐 이럴 때 항상 싸주셨던 음식이거든요. 돼지고기를 독적한 사용을 했어요. 파 위쪽 흰색 부부 당근. 파리 고추를 점인 우엉을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안 먹는 그런 야채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좀 당기면서 말면 좀 더 더 잘 말리니까. 다인컷마리처럼. 저게 뭐 김밥 같이 그냥 많은 거예요? 네. 야.. 운동회 때 진짜 좋은 거 싸셨다. 이제 소스를 만들 것 같아요. 생강은 꼭 들어와야 고기 요리에는 좀 맛있죠. 간장, 매실인데 음식, 맛술, 참기름은 방팔에다가 양파, 사과를, 키비도 제가 이 정도만 넣고 야, 많이 들어가는구나. 간이 딱 맞고 이현복 셰프가 해주신 이 후라이팬 중불을 좀 더 해주시면서 살살 돌려가면서 조리는 게 관건이에요. 약간 갈비 소스 비슷한 그런 거였죠? 그리고 뭐 밑간 하신 거예요, 고기에? 네, 밑간 그냥 후추도 보기. 이건 뭐 무조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간이 잘 배냐 이게 요리에서는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은하 씨가 요리를 진짜 잘하신다. 잘해요. 네. 언니 집밥의 여왕이시잖아요. 집밥의 여왕. 짠! 이제 추억의 음식인데 군침이 도네요. 이렇게 고기만 먹어도 맛있지만 그래도 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는 누룽지를 지금 만들 건데 누룽지를 지금 만들 건데 누룽, 누룽지? 좀 밥은 김밥 많은 것처럼 알지 않으셔도 되고 누룽지 약간 곁들이는 정도? 치즈. 치즈? 치즈.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죠? 뭘 많은 걸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알아서 우승하신다니까. 아휴. 이거요? 이거 힘이 없어 손에. 코치가 빠져야 되는데 제가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감독님 이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거 안 빠질 것 같은데 감독님께요? 저기서 그냥 네 안 빠질 것 같은데 저 감독님은 매주 촬영 말고 뭐 하나씩 꼭 하고 가세요. 또 짱이. 헉. 우유 따줘. 그때 고추장도 퍼주셨잖아요. 반전인가? 네 왜 이렇게 퍼주시더라고요. 됐어요. 예. 네 완전히 불러주시오. 무디김밥 약간 요렇게 요런식으로 돼지고기 반 마리 와 맛있겠다 이야 한번 구워볼게요 아 이것도 꼬소하겠다 살짝 누룽이로 찌실 때까지 아 궁금하네 이거 꼬소해 꼬소해 누룽지가 튀겨져가지고 너무 맛있겠는데? 어 셋따르다 셋따르다 이게 우선 딱 끝이 아니고 아 또 있어요? 더 여기 시대를 다 아울러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일지 궁금하다 전 세대가 잘 먹을 수 있는 소스를 만들 건데 뭐야? 맛있게 이게 뭐야? 이제 넣을 거예요 유자청을요? 우와 우와 마요 소스를 유자청에 마요네즈? 이야 대박이다 적당히 유자 마요 유자 마요 비장의 무기 유자청을 이렇게 넣으시면 진짜 맛있어요 완전 좋겠고요 청양고추를 한 세 개 정도 넣을게요 오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저렇게만 간단하게 아 맛있겠다 이거 아우 맛있겠다 유자 향이 확 퍼지면서 거의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까 아 근데 되게 맛있겠다 미소콜렛 소스를 딱 쭉 먹는 순간 오오 아 이건 진짜 맛있겠다 외국인들도 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한 끼 대용으로 한 줄만 딱 먹으면 바로 끝날 그러니까 음 뉴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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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저 소스가 문제다 와 오윤아 씨의 메뉴 평가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마지막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윤아 씨 처음 뵙겠지만 저는 다소간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들어주시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선보인 요리는 저희 어렸을 때 엄마가 운동의 날 꼭 만들어 주시던 그 고기말이 추억의 고기말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저 세대를 다 잡을 수 있는 누룬지 누룬지를 겉에 둘러서 치즈와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약간 느끼함과 단맛과 매콤한 맛이 섞인 유자 마요네트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았는데요 어 모든 세대가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거 만들었습니다 네 맛있게 즐겨주세요 네 자 오윤아 씨의 뉴트럴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소스가 되게 궁금했어 소스가 되게 궁금했어 나 너무 떨려 지금 저 뭐 그냥 먹으면 맛있다 오, 민혁 씨, 엄지척, 엄지척 나왔습니다. 오, 민혁 씨. 흔히 넣자마자 눈이 두 배로 커졌어요. 지금 감동의 끄덕거림. 방은 좋은데? 그러니까, 방이 좀. 저 되게 겹쳐요. 아니, 지금 어르신때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거리네. 다 끄덕거리는데요? 다 끄덕거리네.